됩니까 대선 후보가 이러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송영길 씨가 갖고 있던 그 탄탄한 지역구를 그냥 무료로 받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거기다 또 당대표까지 꽤 차니까 말이 됩니까 서른 이 민주당 의원이 아마 4순인가 5순인가 될 겁니다 나이가 좀 연장자죠 직격탄을 들리는 게 당대표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자체가 완전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상처투성의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를 맡냐 개인의 뭐죠 여러분들 불법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당 전체로 전의가 될 텐데 어떻게 당대표가 되냐 이렇게 입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욕을 아주 크게 먹은 사람이 서른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서른 이재명 리스크 현실아 이럴 줄 알고 내가 대표 출마를 직접 말렸잖아 이재명 당권 도전 반대했던 서른 이런 사태에 예견했다 이재명 리스크 예견 서른 그래서 당대표 나오지 말라고 했건만 서른 이재명 출마 이래서 말렸는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이럴까 봐서 서른 당대표 불출마 요구했지만 이재명이 거절했다 뉴데일리 신문입니다 대선 자금 수사 탁 및 이재명 서른 예견됐던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 서른 씨는 아주 욕을 그냥 지금 무슨 개딸인지 딸개인지 뭐 하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이런 퍼붓고 있는 거죠 민주당 현재 분위기가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재명 당권 도전을 반대했던 서른 이런 사태에 예견했다 라디오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라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근거 있으니 김용체포 현장을 발부한 것이다 8억 대선 자금 검찰 주장에는 무리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민주연근 부원장을 체표하는 등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라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김현정 뉴스요의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의 당권 도전을 반대했다 설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내가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까 당대표로 나오지 말라는 주문을 했다고 전했다 위험이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전념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게 아니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있지 않는 게 좋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다만 김용 부원장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대에서는 근거가 있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엄청 욕을 먹는 거죠 민주당이 개딸인지 딸개인지 아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받는 게 사실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한다 근거 없이 8억 원이라는 주장이 나올 특이 없다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온 것을 보면 법원이 터무니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거는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다 맞을지는 또 봐야 된다 설은 씨가 제 이야기 제대로 했네요 아니 영장을 발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여러분들 영장 담당 판사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런 첨예한 주제에 대해서 검찰적 이야기만 듣고 그냥 그대로 체포영장을 발급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사법 리스크가 이런 판이 문제가 될 그런 사안을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 아닙니까 검찰의 주구 세작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예견한 서른에 쏟아진 비난 이게 막 욕을 엄청나게 하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표적 수사 관련 지적 발언 이후에 SNS 등을 통해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서른 의원들에게 비난을 거를 쏟아부었다 국민의 힘으로 가면 대우받을 텐데 왜 민주당 당직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게 욕을 하는 거죠 피할 수 없다면 이재명 리스크 돌파하고 찾는 민주당 이것이 지난 8월 기사입니다 당대표를 뽑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를 앞두고 유력 주장인 이재명 위원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할 조짐을 보이자 당 안에서는 이를 풀어갈 방안을 두고 다양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참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이재명 위원의 대표 당선이 유력하게 전망되면서 이재명 리스크는 고스란히 민주당의 리스크로 전이되는 모양새다 당 내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원 80조를 삭제해 변경하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면서 이것은 분명히 사당화 노선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쳤죠 기소로가 되더라도 무슨 당 무슨 윤리위원회인가에서 추인을 받으면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참 보통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방송을 어느 정도 조금 정리정돈을 해나가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이재명은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당선됐는가 유리를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됐던 인천광역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당선됐는가 이 문제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인천광역시 계양을 요일 1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후보자별 득표수 이재명 윤양선인가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두 개가 여러분들 바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작성한 여러분들 득표율입니다 득표율은 아주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시게 되면 여기에 계산이동을 한번 보시죠 계산이동 계산이동을 보시게 되면 이재명은 당일 득표율이 49%인데 사전득표율이 56%가 나옵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7%입니다 상당히 큰 값입니다 0에서 3이 나와야 될 퍼센테이지가 7%가 나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계산이동에서 당일 득표율이 48%인데 사전득표율이 41% 쪼그라들었습니다 사전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마이너스 7%입니다 아주 큰 값입니다 이건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계산이동에 동민들이 찍었던 미래통합당 국힘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바로 이것이 동단위에서 조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양삼동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일 득표 득표율이 57% 사전 득표율이 무려 6%가 높은 63%가 나왔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플러스 6%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표를 수셔 넣지 않고서는 일어나기가 힘든 일입니다 국힘당 후보입니다 당일 득표 득표율이 41%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35%를 쪼그라듭니다 마이너스 6%입니다 너무 큰 수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계양삼동에 동민들이 던진 국힘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이 꿀꺼덕 삼키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산 조작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국힘당 후보의 동레벨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주지 않고서는 일어나기가 힘든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이아 전문가가 이 분석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별 득표수에서 정확한 규칙, 정확한 패턴, 정확한 수학적 관계식이 찾아진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힘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넘긴 그런 소위 증거물이 포착된 겁니다 조작값은 10%를 옮긴 겁니다 여러분 동별로 이렇게 표를 빼앗은 겁니다 국힘당의 윤 후보한테서 계양 1동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1.20표를 훔치고 계산 2동의 154.10표를 훔치고 계산 3동에서 166.40표를 훔치고 계산 4동에서 98.80%를 훔치고 국힘당 후보한테서 계양 1동에서 232.70표를 훔치고 계양 3동에서 151.80표를 훔쳤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니까 1402.20표입니다 반올림 처리가 1402표를 국힘당의 윤 형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빼앗아 가지고 그냥 이재명 후보한테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플러스를 시켜준 겁니다 이게 찾아진 겁니다 전산 조작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이게 여러분들 조작값을 찾아내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조작값을 모두 다 수정해 가지고 다시 이재명 후보가 꿀끄덕 공짜로 삼켜 먹은 표를 다 등을 두드려가지고 여러분들 다 토해내게 하고 그 다음에 국힘당의 윤 형선 후보가 억울하게 빼앗긴 표를 다 되찾아줘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푸른색입니다 푸른색 한번 보시죠 계산일동입니다 계산일동을 보시게 되면은 계산일동을 보시게 되면은 이재명 계산일동입니다 계산일동의 이재명은 2613표를 받은 것을 보이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2613표가 아니고 여러분 몇 표를 받았습니까 1170표를 받은 거죠 이게 아니고 가만히 계시죠 계산일동 맞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보시죠 계산일동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은 2613표로 변함이 없고 계산일동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3904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3904표가 아니고 3783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계산일동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선관위가 3782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야 전문가가 진짜를 구해보니까 3782표가 아니고 3903표를 받았는데 표를 121.20표를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들 3782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한 거죠 다 전산을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득표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왼쪽이 선관위 자료입니다 오른쪽이 재야 전문가가 추정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득표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일동 같은 데를 보시게 되면 계산일동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계산이동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이동을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7%인데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56%가 아니고 이재명이 51%니까 2%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계산이동에서는 계산이동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1%를 받았다 국힘당 후보가 41%를 받았다 그렇게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46%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전 빼기 당일이 3%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7%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작한 값 조작한 것이 득표율이고 이것은 조작을 수정한 다음에 득표율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10%를 빼앗은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날 인천광역시 계양을 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과정을 보면 이렇게 조작을 안 해도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송영길 당대표가 지역구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실의 전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보궐선거에서도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윤영선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4,022표 가운데 10%인 1,402표를 이재명 후보가 먹은 겁니다 윤영선 후보가 빼앗기고 총 조작규모는 곱하기 2니까 2,804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치러진 첫 번째 2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공직선거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던 인천광역시 계양을 선거는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진 선관위의 첫 번째 공식작품입니다 여기서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모든 공직선거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표현을 뭐라고 쓸 겁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이기는 선거입니다 조작을 안 하더라도 5,566표 차이로 압성을 송영길에 워낙 이름들 지역구 관리를 잘했을 테니까 그러나 조작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여러분 총조작 결과입니다 1번 2번 3번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당일 득표율이 52%인데 사전 득표율이 56%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4%입니다 조심스럽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금 한 겁니다 윤형선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45% 사전 득표율이 41%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5%인 겁니다 내놓고 한 게 아니고 남 눈도 있고 하니까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까 조금 한 겁니다 여러분 4번 5번 6분이 진짜지 않습니까 4번은 진짜 사전 득표율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안 하는 경우에는 당일하고 사전이 다 52%를 갖지 않습니까 당일하고 사전이 45% 다 갖지 않습니까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표가 안 나는 거죠 조작을 해놓으니까 4%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가 지금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들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첫 번째 선거입니다 첫 번째 선거에서 이러면 이렇게 뭡니까 손을 댄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가지고 국힘당의 윤영선 후보의 사전투표 독보에서 10%를 빼앗아가지고 그냥 뭡니까 이재명한테 대해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플러스 1402표 마이너스 1402표니까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이동시켰습니까 2804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들 한 거죠 그리고 이걸 뭡니까 신임 대통령이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나라가 망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공직선거를 공직선거 때마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것을 두고 부정 한 놈도 잘못된 거지만 부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뭡니까 입을 다물고 깔아뭉개는 것도 그건 진짜 문제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거가 2022년도 6월 1일 보궐선거만 조작을 했냐 2020년 4.15 총선에 송영길이 출마했던 계양을도 다 이런 조작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계양을 선거결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여러분들 훔쳐간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의 윤형순 후보의 4.15 총선에서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2%입니다 어마어마한 표를 동해서 뽑아 가지고 송영길이 다 넘긴 거죠 그래 차익값이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3%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들 여러분 뭡니까 그냥 깔아 뭉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심한 거 하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천광역시 계양을에는 동이 7개가 있고 동이 7개입니다 7개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동이 7개 있고 동 밑에 투표소입니다 이거는 공식적 투표구소인데 44개 있습니다 44개 모두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사전투표에서는 모두 다 민주당의 승리를 거둔 겁니다 44대 제로입니다 이 확률은 2분의 1의 44성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수치인 겁니다 표를 얼마나 이름 쑤셨는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받았을 때 송영길 후보가 125.8표를 당일 투표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는 얼마나 이름 조작을 심하게 했으면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받았을 때 송영길 후보가 229.4표를 받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따브를 받았으면 198.7표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투표면 125.8표를 받았으면 관외 사전과 관내가 다 125.8표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2배 이상이 나온 겁니다 44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송영길이 2020년도 4.15 총선에 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투표소 레벨마다 다 조작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 그래프는 7개 동만 나오기 때문에 7개 동에서 후보 사이에 사전투표 득표소를 이동시키는 전산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뭡니까 투표소 레벨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44개 다 44개를 다 했기 때문에 44대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지역구 관리가 탄탄한 송영길 전당대표가 출마했던 지역의 성적표입니다 굳이 사전투표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더라도 이기니까 그런데 전산 프로그램은 무자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7개 동을 조작한 게 아니고 동 밑에 있는 투표소 레벨마다 다 표를 뭡니까 이동시켜준 겁니다 빼앗아 가지고 그래서 44대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라고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조작공화국입니다 참관인을 수백만 명 투입하더라도 잡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을 가지고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뭡니까 인천의 전역에서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대표지역만 한 번 뽑았습니다 61대 제로 63대 제로 72대 제로 무슨 말입니까 인천 서구월에는 61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61개 투표소 전부에서 뭡니까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압승을 한 겁니다 부평구월 63대 제로 남동구월 72대 제로 남동구갑 67대 제로 계양구월 44대 제로 계양구갑 38대 제로 중구광화웅진 53대 제로 그래서 인천에서 딱 한 명 중구광화웅진에서만 국힘당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뭘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송영길 만 한 게 아니고 인천광역시 전부를 다 한 겁니다 인천광역시 전부를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부를 다 한 겁니다 이거를 대법관들이 다 덮은 겁니다 서울법대 나오고 고대법대 나오고 이동헌이 서울법대 나오고 천대엽이 덕수상군하고 성균관 나왔던 조재현이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전가가 더 뭐가 필요하냐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앙선거관리나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그림을 그린 거 아닙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중앙선거관리나 자료를 다 보니까 모든 44개의 여러분 송영길의 지역구에 속하는 투표소에서 다 사전투표를 다 승리한 거 아닙니까 송영길이 사전투표에 승리할 확률이 0.5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44성입니다 2분의 1을 44개의 여러분들 곱한 수억 분의 1의 확률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뢰에서 나타났고 전국에서 다 나타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천 모든 지역의 대표지역을 본 겁니다 한 군데도 국힘당이 못 이긴 겁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1480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이걸 놓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입니까 그게 대통령이냐고요 전용 성인 נclipseestre cruise Itís 발가고 성인인 성인 수시 기 tela 아멘